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상구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. 대법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웅동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웅동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벌금 300만 원, 공촌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동흠 의원과 육영석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